안녕하세요 구리게려즈입니다. 2억짜리 캠핑카 만 벤티 플러스 캠핑카 2024년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입고 수입될 때부터 캠핑카 안에 실내 인테리어들이 완벽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에 적용하는 제품은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와 모니터입니다. 전방카메라 사이드카메라 후반카메라 WDR카메라 FHD카메라 완벽하게 적용을 해드리구요. 공차 보정을 위해서 보정판을 깔아줄겁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보정하기 위해 보정판을 영상처럼 깔아줍니다. 보정판은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깔아주시구요. 사이즈가 너무 큰 차량은 이쪽을 띄워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하고 있구요. 이 차량에 또한 인판 차량인데요. 블랙박스를 달자하니 블랙박스 달고 CCTV 달고 너무 너저분하고 해서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에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 4채널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나로 깔끔하게 적용을 요청하여 이렇게 적용해드렸습니다. 녹화 메모리는 256기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녹화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녹화할 수 있는 메모리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정판 이렇게 쫙쫙 예쁘게 깔아주시구요. 보정하면 20초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동 보정입니다. 보정이 완료되구요. 조작 테스트 영상입니다. 10.25인치 터치 국산 와이드 모니터에다가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조작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와 너무 깨끗합니다. 화질이. 그리고 터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어라운드뷰로 해서 다 같은 어라운드뷰가 아니구요. 뭐 스펙이라든지 CPU라든지 프레임 속도, 하각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따져보시구요. 국산 카조노라운드뷰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는 구리 게르지구요. 제품은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 패키지를 적용해 드렸습니다. 자 LCD 모니터 슬림하게 완벽하게 적용한 부분 영상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에다가 타공을 하려 했는데 좀 우리 박실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옆쪽으로 타공을 하여 배선을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드렸습니다. 고객님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자 LCD 밝기 조절과 LCD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눈부시거나 밝기 조절하실 때 이렇게 뒤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진 기어 넣으면 순정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카조노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영상은 이렇습니다. 너무 깨끗하구요. 시원한 느낌을 눈으로도 느끼실 수가 있구요. 체감이 와 닿을 겁니다. 엄청난 고화질의 어라운드뷰 영상을 지금 카조노라운드뷰를 만나보시고 계십니다.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구요. 탑뷰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설정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왔죠.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옆에 있는 비디오 아이콘 터치 터치 하시면 그 부분에 있는 영상들을 LCD 모니터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국산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좌측 우측뷰 좁은 길 이동시에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구요. 자 3D 어라운드뷰입니다. 자 보십시오. 차량 이미지는 스프린트 차량 이미지를 넣어드렸구요. 전체 화면으로 보십시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국산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는 이렇게 차량 주변을 시원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메모리에 탑재된 파일 보시구요.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70% 영상을 보여줍니다. 블라인드뷰 깜빡이를 켰을 때 이런 블라인드뷰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어라운드뷰 터치 쫓아가는 영상을 보셨구요. 이제 설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좀 길지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카조노라운드뷰 시즌5구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메모리에 탑재된 완벽한 국산 어라운드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키만 들어가면은 계속 카메라 4개는 녹화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벤티 플러스 차량의 어라운드뷰 블랙박스를 시공하면 165에 부가세 별도 들어가구요. 소요시간은 9시간입니다.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